아휴 자 오늘 해볼게임 미스 레몬즈 굉장히 신박한 공포게임이었다 미스터 토마토의 후속작입니다 토마토 때는 음식을 만들어내는거였는데 레몬즈는 또 어떤걸 요구할까요 여기 또 뭐 비밀엔딩들도 잔뜩 있다고 하는데 음 그것까지 볼 수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죠 출발 뭐야 이번엔 뭐 문제 맞추는거야 아 미스 레몬씨 이거 선생님이셨구나 요번 컨셉은 5 곱하기 0은 뭐 0이죠 3 곱하기 3은 뭐 9죠 이거 너무 쉬운거 아니야 문제들 15 더하기 23 잠깐만 나 숫자 문제 조금 약하기는 한데 38이죠 그래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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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100점 맞출때까지 하는거야 4 5 20 아니 이렇게 너무 쉬워도 되는거 맞아 나 사실 수학에 재능이 있었던건가 1교시가 끝났어 벌써 클리어한겨 아 이거 나 이거 뭔지 알았다 근데 두번째 이제 교시는 기억을 하세요 예 잠깐만 시퀀스가 세모였나 네모였나 동그라미였나요 아 잠깐만 서클이 동그라미고 아 아 아 메모라이즈 오케이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세모 어 패턴 있던거는 이거죠 오케이 지오메트리 기아학 세모가 몇개인가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개 1 2 3 4 5 까져 동그라미 몇개 있나 하나 둘 셋 세개 자 그럼 문제 좀 많이 틀렸는데요 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아 아니야 삼각형 하나 둘 세개 네개 네개 오케이 어 뭐야 또 틀렸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이거 페널티인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 오 나입 어ут'? 어이거 어떻게 도형적은 약한가봐 하나 둘 두개 아 nooo mass 수학이야? 어 오케이 아 네주가목 나왔다 어? 마이너스 15죠, 이거는? 57 와, 근데 아까 그 도형 문제는 좀 어려운데? 이거는 71 아, 또 나왔다! 그로메토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왜? 삼각형이 아니었어? 아니, 이거 미스터 토마토도 살짝 화가 났었거든요 아뇨 그로메토리, 아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맞아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틀릴수가 있지? 아, 어지러워, 1, 2, 3, 4, 5, 몰라, 찍어야겠다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ב 띠 띠 갑자기 게임을 하세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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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면은 영원히 아웃이야 목숨을 거운 해야돼 목숨을 거운 가위바위보다 첫번째 확률은 주먹을 내면 확률이 높아 약간 심리상 남자는 주먹 이는 아니고 주먹 가만히 냈지 가위를 내는 척하면서 한번더 나는 가위를 내가지고 심리전 건다 설마 주먹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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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 잠깐만 이거 내가 무조건 지는 구조 아니야 이거? 으아 으아 어떻게 됐어 결과 안보여요 결과가 안보인다고요 으아아아악 유아 워슬리스 넌 쓸모없는 녀석이야 일단은 이게 배드엔딩인거 같네요 예 아이 참 어 한번 죽으면은 다시 또 들어갈 수가 없네 이거 오 뭔가 그 아이템 같은것도 뭐가 많이 생겼네요 해머 그리고 오 이거 뭐야 다반지 기능도 있네 어허 그리고 별 250개짜리 열쇠? 거기에 아티팩트라고 약간 장착하면은 스킬 효과가 있는 그런 아이템 같은것도 나왔나봐 두통 때문에 막 그 시야가 흔들리는거 이거 참기 힘들었거든요 이거 하나 사고 요것도 하나 사 야 이거 250개짜리 좀 궁금하네 오케이 이제 아이템도 샀겠다 한번 하아 계속해서 생존 해볼까요 자 2교시 생존 집중 집중 뭐야 어 문제를 이해를 못했는데 자 이거로 지나가 아 탈출할 수 있는거 말하는거지 B 자 A로 쭉 가면 안되고 B로 쭉 가면은 B 일단 B로 쭉 C 어 자 A로 쭉 가면 끊기고 B로 쭉 가면 끊기고 C 나이스 오케오케오케 파..패턴 파켓어요 기억을 하라 기억을 하라 세모 패턴 네모 네모네모 네모 아 아 동그라미 네모 세모 네모 세모 네모 세모 어 어어 이때 아이템을 써야돼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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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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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다 썼어 어떡해 돈 얼마있죠 40개밖에 못벌었네 어 이거 샀는데 왜 안나온거야 그러고보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보니까 이거 전작인 미스터 코마토랑 미스 레몬이랑 게임이 연동이 된대요 연동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엔딩이 있는거 같더라고 그 먼저 연동을 시키려면은 요거 하이테크 블렌더 이거를 사야되는데 별이 150개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존을 해야만 이게 오픈이 가능하다는거지 아 나 이거 또 제일 싫어하는거 나왔네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아 아니 150개 모아야되는데 72개 밖에 안되 하하 상 nah 야 이거 치워 제가 하필 학창시절에 제일 못했던 과목이 또 수학이거든요 이 게임 자체가 나한테 너무 벽이야 엔딩을 보려면 이거 어쩔 수 없이 깨야 되는데 정답 맞히기가 너무 힘든데요 보니까 시크릿 엔딩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 좀 연습해가지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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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바